자, 오늘은 마사지건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절대 유료광고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. 구속자가 별로 없는 저에게 광고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. 포장이 매우 꼼꼼히 잘 되어있네요. 새끈빠끈한 가방까지 줍니다. 내부 구성품들을 살펴볼까요? 우선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. 색깔이 조금 촌스럽지만 기능만 좋으면 됩니다. 고무 헤드를 한번 껴보겠습니다. 1단 손바닥하고 눌러도 멈추지 않네요. 아직까지는 좋습니다. 2단 오우 좋고 3단 음 굿 4단 아주 강력합니다. 고프 총 6개의 헤드가 들어있습니다. 원형 헤드 소 팔 호박지 종아리 원형 헤드 대 대용근 광배균 등 큰 근육 U자 헤드 어깨 목 척추및 아킬레스건 총알형 헤드 혈자리 관절 손발 등 심층 조직 플랫헤드 전신 근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섯형 헤드 복근 라인 복근 운동을 하고 난 후 복근이 땡길 때가 많아서 홈롤러도 사고 마사지를 많이 받는데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타고 나서 온 가족이 쓰니 매우 좋습니다. 시중에 나와있는 가성비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 비교해보시고 하나 구입하시면 운동 후 근육을 풀어주는 데 매우 좋습니다. 해창인으로서 하나쯤 장만하면 매우 가성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싼 걸 사기보다는 적당한 가격에서 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못 믿으실 분들을 위해 거래 내역을 첨부합니다. 해창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성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